뭐야? 한명 어디갔어? 좀 뒤에 아니 응? 린이잖아 어디갔어? 내 얘기는 뭐지? 루이스 나갔는데? 린 나가고 린 들어왔다 린 도 야 쟤 렛 레나도 와야지 이거 온레일 하던데? 쟤? 나도 온레일 한다 아! 뒤졌다 이거 으흥 아씨 클레어가 안중돼 아직 한방에 미셜 뒤질뻔했네 파워 꽤 빠지 미셜 왜 다시 오지? 우리 도우로 왔었나봐 너무 웃자놈 아 초보자 돕겠다고 웨슬리프트이면 나가버리고 아아 죽었다아 아 아 내 뒤에도 어디갔어? 이거 우리팀 아야아 우왕 아 이거 뭐야 아 린은 또 공린이야 하아 공린에 공미실 너 뭐냐 괜찮냐? 아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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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아아 이거 뒷자르는 클립은 내가 어디갔다가 이 판은 일단은 플랜 B야 이쪽 이쪽이 아니라 클립부터 자른게 제일 중요해 쟤도 죽었어 아 게임 개판났네 아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면 타워에 궁 박아야되나 하하하하하하 또 그 작전이야 또 또 이해하지만 긴축 제정하겠다 사이퍼즈들은 모두 조식동물이니까 아! 미친! 린! 잘랐다! 와아 안 돼! 싸우면 안 돼! 싸우면 안 돼! 싸우면 안 돼! 얘네가 타워 하나 바꿔주면 우리는 땡큐인데 죽더라도 타워 바꿔주면 된다! 죽더라도 타워 바꿔주면 된다! 죽더라도 타워 까야돼! 됐다! 이득이야! 지금 교전을 하면 안 되는데? 쟤네 버프잖아! 응 도망가요 도망가요 내려오라고 얘들아 제발 죽여버려 이 새끼 너 지금 너 뒤에 도와주는 애 아무도 없어 응 도망가요 레베카 개피? 아 개피는 아니다 반피다 드렉셀러 반피 잘랐다! 아야아 야야야 미쉘 왜이래 아 예 안티비겠지 아 아 잘랐다아 아 애들 밥좀 줄 수 있겠다 레나가 달려가서 먹고 긴축재정을 풀었어 약간은 우앗 오우 다행이다 시 고무줄 맞을뻔 했다 고무줄 고무줄 가라 린 아아 린 겁나 잘 버텨는데? 우리 컴퓨터 린 겁나 잘해 2킬이나 했어요 지금 미친거 아니에요? 미쳤을지도 너 너무 아프다 나 힐 쿨이야 아직도 그리의 으아 아이고 더윈 스페어 아이 첸정 클립구가 여긴 됐다 타워 겨우 맞췄다 이 길이엇이야? 됐어 됐어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진짜 전망타워 다 철거한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어우 내꺼야 TN 어 좋아 굴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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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굴목 가서 까버리지 퍼졌는데 얘네 그니까 하나 자를 수 있었지 공지 타워 지켜야 돼 타워 지켜야 돼 못 뺄 것 같다 아 타워가 많이 나갔는데 너무 으아 아.. 또 깨졌네 돌아가라.. 으앗 잘랐고 뭐야 어디갔어? 순간이동하냐 왜? 잘랐다 아직 힐 쿨이야 또 잘랐고 타워에 궁 박아야겠다 궁 아.. 두개나 졌다 밀고 가야겠어? 그러니까 얘 왔다갔다 헬레나 5번 뒤에 아 왜이렇게 조금 달지? 아야 오..와 와.. 아니 레베카까지 올 줄 몰랐어 예에에 내가 간다 얘네도 어차피 지금 아직 3명밖에 없어서 할만한데? 얘는 우주 하나라도 자르면 궁 썼다 트랙 TN 나왔고 피했고 TN이 공 탔네 그냥 하여간 공 탈 만도 하네 나 하아이구 하아이구 아 미친 아 짧아 아 클리어 잡는건데 아 기다가 То 소리가 너무 좋음 자려나 잘랐다 아, 삐워먹을 회피 맞지? 맞았어 와, 겨우 살렸다 TN 출열로 피 다는거 ences...필 줘서 살렸어 C 과다출혈로 죽을만한거 살렸다 과다출혈로 죽을만한거 살렸다 과다출혈로 죽을만한거 살렸다 뭐다 말았구나 꺼져 아이고 조졌다 잘못썼다 나 힐 없는데 나 힐 없는데 죽었어? 응 이거 나오는거라도 살려야된다 예야 개이득 왜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레베카는 나 힐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니 철거부한테 다 들어가지도 않을거다 힐 와 지금 나 평타 힐쿨링 다 찍었어 어 안녕하세요 드렉슬러님 타워라님 타워나 깨들어가자 이거 이거 자를 수 있으면 자르면 좋지 이건 잘랐다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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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우 힘들었네 진짜